우리 벌써 10일이에요 어우 뭐야 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야 혹시 저 눈사람 코에 있는 게 당근? 아 진짜로 오케이 어 저 껴있다 눈덩이 땡큐 아니야? 저거 찾고 왔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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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실패하면 너 진짜 가만히 안 두고 대각선 자 이제 여기 한 번 쳐봐봐 발로 차 그냥 어 발로 차 반대로 예스 아 와 죽었어 와 결국엔 죽었어 심지어 몸을 당겨 당겨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밀어 그리고 왼쪽으로 걸어 그렇지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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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원해 여기서 원해 야 그래도 나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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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리고 형 절로 가면 진짜 끝이다 저를 떨어지면 나 좀 던져버릴까 자 어? 자 아니면 점프해서는요 형? 여기서? 아 안돼 오히려 영어로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와 형 진짜 밑으로 내리고 점프 밑으로 해서 점프 나이스 나이스 그럼 원리인 거 같긴 해 어 원리인 거 같다 맞는 거 같다 밀어볼까? 어 점프하고 걸고 걸고 나이스 컷 창문 다를게 오 원우야 원우야 너 진짜 희망 있어 지금 여기만 하면 구멍 나온 거지? 여기만 통과하면 퇴근인 거죠 아니야 아니야 퇴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 그러게 내가 진짜 아무 도움이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아니야 옷이야 너가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야 감동이야 형 이 정도면 다음 건 더 어렵다는 거잖아 형이 그걸 하면서 레벨업이 됐을 수 있어 발전하는 거야 역시 성장형 아이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이제 자 여기서 저기서 오른발을 오른발? 오른발 못 간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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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을 최대한 저 판자에 붙여봐봐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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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그러면 왼발은 자 가는 거야 왼발을 어 왼발에 간다 그렇지 와다다다다다 그렇지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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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187회 이거 하느라 1446초 걸렸대 그러면은 몇 분이냐? 몰라 와 키보드 하나로 이렇게 참 남자 5명이서 참 행복하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우리 그럼 끝나 나 핑크색이야 형아 핑크색이야? 내가 핑크색이야? 魚 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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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쪽 앞에 발마 cena 발봐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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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isf각 następ jij 올라가서 점프 올라가서 prime 고음에 감히 힐링도 없는 친구구만 아우 시원해 점프 점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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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나이스, 오케이, 그대로 통과해, 그대로 통과해 이제 죽을 일은 없어, 그냥 가면 돼 모두 끝에서 조심해야 돼, 우리 아 잘한다 에이 가자 오케이, 이리로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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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아요 날 잡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 민경이 가만히 안 있는 거야 나는 균형을 잡은 거야 자, 내가 너와 내 등 잡고 내가 얼음을 잡을게 오케이, 그거야 예스 오케이, 코피 형, 얼음 잡아 됐어, 그거야, 그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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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야, 대박이야 가, 가, 가 가, 가, 가 야, 가 이 얼음을 잡는게 리얼 코피 형 같았어 이게 우리 다른 애들 룰로 놀래놔 저장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티다, 이게 고맙습니다 밀어 지금 아직도 못 보는 거야 이 게임은 처음 해달래, 이거는 안 돼 안 되지 해봤는데 안 돼 이건 너무 어렵지 이건 너무 어렵지 이거 진짜 케이크니까 엄청 나 준희 포기했어? 하고 있어? 아니야, 하고 있어 거의 다 묻었어 잘한다 다 묻었어 입에 맛있겠다 팥빙수 진짜 맛있어 보인다 쪼기 잘 돌리네 와 이거 미쳤다 야, 이걸 타고 이걸 왜 내려가는 거야 아니, 얘 이상해 발을 그렇게 크게 크게 가면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가자, 가자 형, 쭉쭉 가래요 어, 그거야, 형 그거야 여기서 한 발, 그렇지 어우, 잘한다 됐다, 됐다 처음에 뒤로 넘어지려고 하지 마 이거 할 동안 해볼래? 나 한 번 해보자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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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 시작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제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제 시작이야 다시 시작, 다시 시작이야 다시 시작이야 야, 차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러니까 야, 차도 저런 사람 있으면 좀 천천히 좀 달려주지 야, 근데 이거는 저걸로 안 걸어도 못 지날 거 같은데? 어때? 할만해? 저 이거 한 번 해봐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어, 진짜 안 돼 우리 아직도 못 벗었잖아 야,ginho 어, 우즈 Storm이 형 깼어? 조름도 다 야, 이제 마지막 가지다 우리 아, 형, 이제 마지막 조카 가자 이제 점점 멋있어지지 얘네 아니, 멋있어지지 말고 그냥 자전거를 타니까 얘는 우와, 우와, 우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뒤로, 뒤로, 뒤로. 조금만, 조금만 뒤로. 걸렸다. 얘도 좌절하는 것 같았어. 자, 여기서 다리를 들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거야.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아갈 거야, 나아갈 거야. 나아갈 거야, 나아갈 거야. 아이구. 그렇지. 와, 진짜 깝다. 야, 그래도 저 항아리 게임보다 우리 게 재밌는 것 같아. 저 게임은... 개미 지옥이야. 우와, 얘들아! 어, 잠시만. 될 거, 될 거 같아. 될 거 같아. 그렇지. 그렇지. 됐다. 와, 왔다. 승관아, 끝났다! 저, 저 말이야! 아, 일단 정말 고생하셨고요. 조금만 크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육맨 조금만 버텨봐. 야, 와! 베누나. 알아, 뭔지 알아. 여기서 잘못 넘어가면 태초 말이잖아. 형, 구멍 올라왔어요. 그럼 벗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구멍만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벗어! 구멍 올라왔어, 벗어! 오케이, 베누나 여기서 마음대로 해.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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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 Isilla 들어왔네, 올라간대, 올라간대. 우와! 그게 없다. 와, 야 버누나 이게 진짜 미쳤다. 훠 후 후 천천히 걸어. 갈치. 왼쪽! 자 몸을, 몸을! 야 왼쪽으로 왔어, 왼쪽! 좋았습니다! 재밌었는데? impacted by.. Plugged in